NC 소프트가 스마트카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와 차량용 AI 개인 맞춤형 기술 서비스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양산은 지난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비고 본사에서 MOU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 환경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C 소프트는 차량용 서비스를 위해 자체 개발한 거대 AI 언어모델 바르코 LLM을 제공합니다. NC 소프트가 제공하는 AI 기술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을 스스로 학습하고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여 운전자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예정입니다. 스마트카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는 생성형 AI 차량용 서비스 개발과 OEM 양산을 추진합니다. 양산은 협업의 최초 결과물인 오비고 브리핑 서비스를 2024년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후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다가오는 AI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C 소프트 이현수 ALP 센터장은 이번 협업은 생성형 AI 기술이 콘텐츠 모빌리티 플랫폼과 만나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카 시장에서 NC 소프트 AI 기술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용자 맞춤형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비고 황도연 대표는 NC 소프트의 생성형 AI 플랫폼 바르코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탑재된 다양한 차량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전자 개개인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차량의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AI 기술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